첫 번째, 쌍굴 지역을 점령하라. 문제는 중공군의 병력을 여전히 좀 강구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사단 포멍에 지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라는 거, 이거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? 중공군이 이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미군,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날 밤에 중공군이 접근을 해옵니다. 그런데 소리만 살살 들리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. 그게 더 무서워요.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. 연대장, 사관장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